안녕하세요 통합과학의 정상을 향한 바람 장풍입니다 자 지금부터 고등학교 1학년 11월 전국학력평가 통합과학 해설강의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에 계신 분만 여러분들 11월 학력평가 보느라 정말 정말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학력평가를 보는 이유는 바로 수능에 대한 감을 잡아보기 위해서지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우리는 벌써 네 번째 모의고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3월, 6월, 9월, 11월 우선 얘들아 모의고사를 보느라 정말 정말 수고 많았고 국어영역이라던가 영어영역 그리고 수학영역 등을 풀 때 분명히 시간이 모자랐을 것입니다 우리는 얘들아 수능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자꾸자꾸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해야만 하는 것이지요 자 지금처럼 이 강의를 보고 있는 풍마이들은 시험을 한번 보고 내가 부족한 점이 무엇인가를 좀 더 파악하기 위해서 지금 해설강의를 듣고 계실 것입니다 정말 정말 잘하고 있는 거예요 왜? 수능에 대한 연습은 내가 무엇이 부족한가를 반성해보고요 내가 어떻게 개선해야 되겠다라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요 그러므로 모의고사를 보고 모의고사 끝났다가 아니라 모의고사에서 내가 부족한 부분이 무엇이지? 이걸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 건가? 라는 것에 대한 반성의 시간을 꼭 가져줘야 된다는 것 자 이렇게 우리가 모의고사는 해설강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분석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11월 학력평가 문제를 봤더니 이 다섯 문제 예를 들어서 오답률 오답 여러분들이 답을 체크한 것 중에서 오답의 문제가 가장 많은 건 1위부터 5위까지 해서 지구과학 파트가 약 3문제 정도 그리고 생명과학 파트가 약 2문제 정도가 가장 오답률이 높은 문제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이걸 보면서 무엇을 확인할 수 있을까? 하여튼 그냥 징글징글하게 암기들을 하네 우리가 얘들아 통학과학에서 사실 이 암기가 중요하지요 이 암기와 이해를 동반해야 되는데 물리 파트와 화학 파트는 좀 기초적인 것이 문제가 나왔지만 우리 지구과학과 생명과학 파트는 얘들아 조금 문제의 난이도가 높았습니다 그렇지 근데 암기가 되어 있지 않으면 굉장히 좀 헷갈릴 수밖에 없었던 문제들이 출제됨에 따라 우리 풍마애들이 좀 암기에 대해서도 게을리지 말고 그리고 열심히 열심히 통학과학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 자 아직 곧 얼마 남지 않은 1학년 2학기 기말고사도 우리 풍마애들이 열심히 준비해 주셔서 우리 고1의 화려한 마무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1 화려한 마무리를 통해 우리는 고2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지요 자 수능 다 다음은 너희 차례입니다 좀만 더 계획적으로 열심히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통학과학 해설강의 1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자 그림 가부터 나는 지구 시스템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자연현상을 나타낸 것입니다 자 지구 시스템에서의 근원적인 에너지 지구 시스템에서의 에너지원은 크게 3가지가 있었습니다 제일 많은 건 무엇이었습니까 태양에너지 다음 지구복사에너지 다음 조력에너지가 있었지요 그래서 밀물과 썰물은 조력에너지 대기 대수라는 태양복사에너지 화산폭발은 바로 지구 내부 에너지입니다 그죠? 굉장히 간단한 1번 문제가 있었고 2번 동물세포의 구조를 나타낸 것입니다 A와 B는 각각 소포체와 미토콘드리아 중 아 이 문제가 굉장히 쉽잖아요 미토콘드리아와 소포체 중 하나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들아 누가 봐도 생긴 게 얘들아 미토콘드리아지 그지? 왜 구불구불구불 크리스타 되니? 얘는요 무엇입니까? 소포체예요 아주 이 문제를 보니까 얘들아 미소가 지어집니다 하! 자 그래서 미토콘드리아와 소포체가 있는데 자 소포체는 얘들아 소포 말 그대로 얘들아 배송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죠? 전달을 하는 거였었어요 자 A는 소포체다? 아닙니다 세포비료라는 곳은 어디야? 미토콘드리아 그렇습니다 자 광합성이 일어나는 곳은 염록체였고요 그리고 세포비료라는 곳은 어디였습니까? 미토콘드리아였고요 A와 B는 식물세포에도 있습니다 자 식물세포에만 있는 것은 바로 염록체 세포벽이었죠 됩니까? 액포도 포함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되니? 답은 디귿 여기까지는 좋아요 이제 서서히 이제 어머 확 나오는 데들아 문제가 굉장히 거창하지만 굉장히 문제를 물어보는 질문은 굉장히 심플했었습니다 그쵸? 아니 이게 뭐야? 수에, 립에, 붕탄질산, 푸네나마, 알교, 인왕, 염, 아르, 그, 가 이거 주기율표인데 얘들아 에이 뭐 이렇게 많아? 근데 문제는 굉장히 심플했어요 뭐야?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는 건 뭐야? 조끼리, 조끼리 1족, 2족, 13족, 14족 조끼리, 아 조끼리, 아 조끼리 족, 족, 답은 가다죠 그치? 굉장히 문제는 거창해 보였지만 실질적으로 물어보는 질문은 굉장히 심플했었습니다 다행이었어 그치? 굉장히 어려워 보였지만 심플한 문제였고 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